안녕하세요 이명희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8월의 인물은 독립운동가 이육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육사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항시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저항시인 맞는데 그런데 이육사는요 시인이면서도요 무장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던 독립운동 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는요 1904년 지금 현재 경북 안동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이 무려 퇴계이황 가문이에요 이육사가 퇴계이황의 14대 손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었습니다 육형제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가문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한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학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도산 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학문을 접하게 됐었죠 자 이렇게 또 일제시대를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데 일제시대를 살면서 이육사는요 1925년 막 20살을 갓 넘긴 그때 대구 지역에서 형제들과 함께 비밀결사 단체에 가담을 해서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가문도 가문이고 또 하는 일이 일본 경찰들 눈에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육사 형제들은 일본 경찰들의 요시찰 인물 즉 요주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러다가 1927년에 대구 지역에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27년 10월 18일 대구에 있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이 전개가 됐어요 이거는 장진홍 의사가 전개했었던 의거였는데요 장진홍 의사가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의 수탈은행인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시키기 위해 자전거에 폭탄을 싣고 조선은행 대구 지점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폭탄을 꿀상자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상자를 은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은행 안에 들여보낸 그 폭탄은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은행 밖에 세워둔 자전거에 있었던 나머지 폭탄들이 폭발을 하게 됐는데 되게 크게 터졌습니다 자 이래서 큰 폭발이 있었던 그러한 의거가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일본 경찰들은 또 막 수배를 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였겠죠 이 과정에서 이육사 형제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막상 이육사 형제는요 이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과는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찰 대상이다 보니까 무작정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배후를 밝혀라 또 자백을 하라라며 모진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육사는 모진 고문을 당했고 자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1년 7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육사가 잡혀 있었던 대구형무소에서 이육사의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이육사가 자신의 새로운 호로 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항일 반일 감정을 더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의 투지를 더 다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호를 이육사 육사로 정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에도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육사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일제경찰이 전국에 있는 그 요시찰 대상들을 체포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육사가 또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1930년에는 대구 경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 지역에 일제를 비방하는 그러한 경문이 붙게 되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또 이육사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육사는요 일생을 두고 총 17번의 옥고를 치르게 되는 그런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육사는요 1929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했었어요 1929년에 중외일보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1930년에는 조선일보에 본인의 첫 시 말을 게재하게 되면서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31년에는요 조선은행 대구지사의 기자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32년으로 넘어가면서 32년 초에 모든 직장생활을 접고 갑자기 만주로 향하게 됩니다 목적은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함이었죠 만주에 가서요 당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이끌고 있던 윤세주를 만나서 의열단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징으로 가서 당시 김원봉과 윤세주가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는요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독립군을 이끌어 나갈 독립군의 장교를 육성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거기서 이육사는 폭탄 제조 사격 등등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1기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한 이육사는요 국내로 잠입하게 돼요 국내로 들어온 이육사의 역할은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열단원들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 2기생을 모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의열단 그 다음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4년에 또다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몇 달 후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육사는요 30년대 후반을 또 국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1930년대 후반은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말살 통치를 강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강성한 일본이 망할 것 같이 보이지가 않던 그 시절 그 암담한 시절에 이육사가 쓴 시가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절정이란 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책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름에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우리 일제시대의 암담한 현실 그 과정에서 또 독립을 위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그러한 시가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년에 이육사는요 또다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43년 초에 국내에서의 모든 일을 접고요 그리고 갑자기 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은 난리가 났죠 일본 경찰들은 이육사를 요시철 대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눈을 피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가 이때 수배가 돼요 수배가 됐는데 이미 이육사는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베이징으로 간 이육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이육사와 접촉했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육사는 베이징에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와의 연락책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예난에 있었던 조선우용군과 임시정부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이징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43년 여름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이유는요 바로 그 직전 해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제사 첫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문에 국내로 몰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사를 치르고 서울의 가족들을 만나러 서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제 경찰들에게 또다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육사를 체포한 일본 경찰들은요 이육사를 북경으로 압송을 하게 되고요 베이징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결국 1944년 1월 16일 새벽에 순국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자 이육사가 남긴 유품들 중에 보였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광야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광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이육사는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44년 1월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육사가 원했던 광복된 우리나라의 모습이 현재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8월에 광복절을 지나며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과 관련된 논란들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우리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